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매주 이 시간 성경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 우리의 관통 목사님이세요 세상이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라고요 피디님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대 근데 우리 실제는 좋은 일이 항상 안 일어났던 것도 많은데 저는 그 좋은 일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과 나만 아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과 나만 아는 그 일들 또 그런 감동들 그게 바로 좋은 일이 아닐까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어긋나게 갈 때 맞는 채찍 하나도 좋은 일이거든요 저도 아버님께서 항상 칭찬만 해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회초리까지도 다 너무 좋은 것이었다 사랑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미래의 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확실하게 선포해 주시니까 모든 게 좋은 일이다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관통 복사님 소선지서 지난주에는 짧은 성경이었어요 요엘 성경 관통을 같이 했고요 그러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권 한 권 사실 알아야 재미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만화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고전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고전을 알잖아요 그런 만화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알면 아는 만큼 재미있어져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 성경 관통이 그런 역할 좀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선지서들이 사실 시대와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용이요 자꾸 죄를 지적하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소선지서는 볼매다 볼수록 매력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요 목사님 그거 아셔야 될 게 아침에요 다음 세대들이 이 방송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너무 좋죠 20세 이하의 학생 20세 이하의 초등학생도 그렇고 유치원생도 그렇고 지혜 있는 부모님들이 이 아침 생방송을 다 틀어놓으세요 듣게 하시죠 와 바쁘잖아요 그런데 듣게 그래서 친구들이 이 방송을 정말 많이 듣고요 지난번에 문자 조사를 했거든요 정말 많은 문자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소선지서는 볼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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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수록 매력있어요 오늘은 아모스네요 목사님 아모스는 좀 특이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시대도 친절하게 밝혀주는데요 또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재밌으니까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아모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대도 분명히 나오고요 그럼 목사님 아모스의 제목은 어떻게 정할까요 네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크게 1장에서 8장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좀 회복의 약속은 굉장히 짧아요 9장에 아주 짧게 나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선지서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 앞부분에 죄를 지적하고 뒷부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좀 짧다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의 특징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아까 남한국 출신이고 사역은 북한국에서 하고 그러게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하면 기억을 하세요 한 권 한 권 알아야 재밌는데 아모스는 유일하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의 죄를 동시에 지적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은 북한국에서 사역을 하지만 또 출신 조국은 남한국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 모든 나라의 죄를 다 지적하는 그래서 스케일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 아모스 하면 에스겔이나 스가리아처럼 우리가 보통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이나 스가리아처럼 환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또 독특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환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모스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런 거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받고 의인들을 오히려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송사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 없는 자를 머리를 티끌에다가 속에다가 이렇게 쳐박고 발로 밟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막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심지어는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도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독촉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죄도 죄지만은 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즉 죄를 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은 살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선지자들의 말씀을 막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선지자가 딱 있으면 이제 명령하지 말고 또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위주로 가겠다라는 거고 난 내 생각대로 갈 거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큰 도발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죄보다 더 경고하시죠 죄 자체보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걸 깨닫지 않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한 번 지었다고 우리가 한 번 깨닫지 못했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이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신 지역인 남유다 그리고 열방에 대해서도 어떤 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모스는 되게 특이하게 열방에서부터 시작해요 열방 그래서 아람, 블레셋, 두로, 애돔, 암몬, 모합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자기가 주 대상인 이스라엘을 지적하고 이렇게 1, 2장에서 지적을 한 다음에 3장부터 6장 그리고 7, 8장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자세히 풀고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우리가 전에 이사야를 보면 유다의 죄, 열방의 죄 보통은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지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모스는 이렇게 열방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이스라엘을 가장 끝에 지적한다 이런 특징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식이 있어요 항상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어느 어느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들으면서 서너 가지밖에 없나? 그런데 이게 관용구예요 서너 가지만 지적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다는 걸 관용적으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아람, 불레세트로 제가 볼 때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좀 외톨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출신에서 와가지고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모든 나라를 이렇게 속된 말로 치니까 사실은 힘들었겠죠 게다가 아모스가 지적하는 죄는 경제적인 번영에 도치돼서 사치와 방종을 일삼으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이게 대한민국 잘 살게 된 우리를 향한 상당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린다면 3장에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궁궐이라는 건 높은 곳 잘 사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다음 4장에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하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몸에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 동족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뭔가가 많아지면 아 이제 나는 감사하구나 하고 이걸 나눌 줄 아는 게 아니라 많아지면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타락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채워져야 하니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보다도 더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이게 바로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참 경제적으로 번영했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상당히 하는 말씀이 강력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실적인 거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 버리고 내 욕망에 취해서 이웃을 돌보자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침실 우리의 식탁 우리의 여가 그 다음에 우리의 말하자면 반문화 그리고 자기의 개인 케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는 하면서 이웃은 돌보지 못하는 이거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심판을 불러왔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암호스에서는 이랬구나 이랬구나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극동방송 사실 가족들은 돕자 그러면 정말 잘 도와주시고요 북한에 뭘 보내자 또 뭐 하자 섬기자면 섬교사님 돕자면 그때그때마다 정말 잘 도와주시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암호스를 통해서 보는 또 우리의 모습들 또 조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드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이 지적들은 회복을 위한 거거든요 돌이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무너져 있다면 오늘 암호스 말씀이 상당히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리라 이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암호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에 우리의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지 버닝썬 이런 것들이 사실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요 풍성하면 풍성한 것으로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더 쾌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풍성하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재신다 이게 환상이거든요 다림줄 건축할 때 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황충불 이거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회복시킨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울수록 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도 얼마나 위태로워요 그러나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회복의 소망을 품는 이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성경관통 오늘 이종필 목사님과 같이 말씀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요나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